이경영 성대모사가 목이 많이 아프네 이경영 성대모사가 목이 많이 아프네 이게 너 이경영 하나도 안 똑같아 난 성대모사를 원래 깡으로 한다 너 하나도 안 똑같잖아 웃으면 죽어야죠 네 고독한 승무사 대동 소반이 본격적으로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저 쏘이면 대돈님 콜라 쏘이면 대돈님 어? 제가 신고됐네요 저 시체 없었는데 밟은 거 보니까 전문인 거 같고 저 탈발 있어요 망했네 탈발 있어요 두모씨 말씀하세요 뭐죠? 저희가 미라 중앙에 서 있었는데요 어떤 수상한 남자분께서 여기 시체 시체 장이사 장이사 이러셨어요 너 바보죠 바보 김신 저 망창이 김신 망창이 한번만 살려줘라 김신 망창이 필 shade 아 어 어 어 문 닫혀 문 닫히고 밀어 야 야 문 닫히고 밀어 야 야 야 조심해 문 닫히고 밀어 조심해라 어디 보자 아쿠리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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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우리 배신자를 찾아야 돼 너가 아니고 내가 아니면 누구지? 잠깐만 나 거울 좀 보자 안녕하세요 왜 쫓아요 아 무서워요 아쿠리타야 아쿠리타야 죽더라도 사라지라고 아쿠리타야 오잉 제가 밟았는데 제 앞에 달려간 사람은 수기님이십니다 아쿠리타입니다 그 장면을 보고 말았습니다 머리에 빨간 띠를 두른 어떤 사람이 맑은 눈에 목욕 마음을 걸친 불쌍한 거위를 죽이는 장면을 아쿠리타야 솔솔 한마디 덧붙이자면 탐정님이 수기님한테 악마가 떴다고 합니다 죽이 어떻게 된거지 빼박이군요 그 빼박을 많은 사람들이 들으셔서 죽일 수 밖에 없었어요 아 어 뭐야 한걸이 다 죽었어 흉내쟁이를 잡은건가? 수기님 말씀 한걸이 죽음 흉내육 나 아무것도 아닌거 아닌거 자 또 한번 봐볼까 어디 한번 또 은밀한 사생활을 즐겨볼까 엇 근데 제도님은 비둘기 같아요 아니 비둘기 절대 아니고 비둘기 절대 아니고 아쉽구만 바로 끝였네. 대두사관 비둘기 잡았다. 이상 끝입니다. 저는 비둘기가 아닙니다. 왜 저를 비둘기라고 생각하죠? 안 보여요. 저는 잘 도망다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두님 일단 비둘기는 아니거든요. 왜냐면 아까 제가 몰래 멀리서 훔쳐봤는데 저 보시더라고요. 대두님 연기 잘해서 목숨만 듣고 연기할 수도 있어요? 대두님 비둘기 같아요? 제가 목소리만 듣고 시야에 보이지 않지만 남편이니? 딱 이렇게 했다는 건가요?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오히려 소녀가 굉장히 수상합니다. 소녀는 잘못된 정보들을 계속 여기저기 뿌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오리는 아닌 것 같아요. 아까 전부터 계속 그냥 그런 소리 다 하고 다니셔가지고 그런 소리? 남편을 한번 추적해 볼까요? 남편이 어떻게 생겼지? 거기서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제거. 저.. 바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대두님 나오세요! 대두님 여기 있는 거 아니야? 대두님 나오세요. 대두님 나오세요. 대두님 나오세요. 대두님 나오세요. 대두님 나오세요. 왜 활동 안 하지? 왜 안 죽이지? 온 몸, 너의 본 모습을 보여! 저 그렇게 안 나요, 내 눈을 잡아야겠다. 구쿠다스 너의 본 모습으로! 피에 눈을 떠 würd. 피에 눈을 떠. 찔라! 찔라 찔라 찔라. 내가 본다, 내가 본다. 마이구.. 어? 뭐야? 이 정도 됐으면 다 밝혀진 것 같습니다 계속 안 보이는 그 사람 대도형님 다 기시죠 리오리 네가 그런 말을 할 입장이 아닐 텐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탄식을 하며 널 불어보고 있는 싸늘한 눈빛이 보이지 않는가 자 다들 말씀하시죠 하나 둘 셋 하면 말하는 겁니다 그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하나 둘 셋 개고발맛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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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도요 끌려온 남편님은 미라한테 죽었어요 뭐? 뭐라고? 맞습니다 제가 미라랑 같이 가는데요 갑자기 끌려온 남편님이 막 모래바람 부는데 미라랑 박치기 했어요 끝나고 미라 없어진 다음에 제가 옆에서 지켜보는데 신고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로 장이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끌려온 남편님이 캐나다 거위란 뜨는 이름을 보고 감양을 했습니다 이 안에 오리랑 송골매 한 마리가 있는데 소녀 소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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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소녀 들어온다 왜?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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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기 범인이 있는데 쿠쿠님이라고요? 쿠쿠다스님은 범인이야 정말? 쿠쿠다스를 추적하고 있었어요 정취 정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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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뭐지? 그 리오리님께서 자꾸 종을 치셔야 한다고 급하게 저를 다그세워가지고 제가 쳤습니다 두모치 왜 쿠쿠다스가 범인이라고 그랬죠? 왜냐면요 누가 봐도 저는 겁인데 쿠쿠다스님이 저랑 마주칠 때마다 직공을 안하세요 쿠쿠다스 자 직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3 2 1 고! 쿠쿠다스 저 탐 탐정? 말도 안되는 거짓말 거짓불쟁이 탐정은 솔솔이야 으아아아악 으아아악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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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스 아 마지막에 쿠쿠다스 틀리 advances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bothered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재밌었어요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